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전신경화증 환자분들을 요즘에 치료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증상을 좀 전형적인 증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위의 통증이 느껴진다. 경화증, 피부경화증, 전신경화증이 위식도로 침범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수면 중에 식도염 증상,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수면 중에 나타나게 되구요. 그런데 이분이 이날은 없었다고 하셨죠? 뭘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수분이 없으면 좀 잘 안 넘어간다. 수분기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좀 뻑뻑하다 보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식도에서 잘 넘어가지 않는 느낌이 바로 느껴지는 것이고 앉아있어도 위의 통증이 느껴지는 거고 누워있지 않아도 위의 통증 그리고 수면 중 식도염 증상이 없었다. 수면 중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없었으면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증상, 앉아있을 때 위의 통증이 있느냐 없느냐, 연화곤란 증상 이런 것들이 전신경화증이 식도에 침범한 분들에게 있어서 경과관찰에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신경화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는 이 증상들이 내가 나오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 짓기 바랍니다.